한글자막 by 박진희 다같이 띕시다. 딱딱. 좋다. 갑자기. 멈춰라. 휴. 아슬라슬 했어.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군군. 좋아. 그만큼 사격전 연습이 오늘의 빛을 보겠군. 지금 이 크다의 병신들아. 이 병실 새끼들. 폭포장공성이라. 이 병실. 좀 이상하게 들리는군. 걱정하지 마세요. 나는 의사입니다. 알았다고 총알같이 띕시다. 걱정냄십니다. 조선의 궁궐에 당부한 것을 환영하고 났습니다. 조선의 궁궐에 당부한 것을 환영하고 났습니다. 내가 이 낡은 무기라도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군. 아이고 맙소사. 우린 인제도. 그 친구들의 심한 난장판을 만들었을지 모르겠군. 아. 질겁니다. 어. 폭포장공성. 잡았다. 이것이 바로 야생 문제. 이봐요 고든시. 야이. 나는 여기서 이 지역을 지키겠소. 이거나 먹어라. 좋아 내가 이 지역을 지키지. 엘리베이터가 고정이지만 그래도 기어 올라갈 수는 있소. 이봐. 이거나 먹어라. 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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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낡은 무기라도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군. 하하하하하. 이. 완전히 너무 이 새끼들.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시원한 맥주 한잔 할 수 있겠죠? 열. 열. 퍽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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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아 아 아 나와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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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별 문제는 아니겠지 아닐거야 하하하 또 한 놈 잡았다 삼초 헛강은 줄 알아야지 여보세요 여기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경치체끼! 폭감한 줄 알아야지! 나는 여기서 이 지역을 지키겠소. 지금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. 갑시다. 좋아! 그 많든 사격증 연습이 오늘의 빛을 보겠군. 이거란 뭐더라! 내가 이 낡은 무기라도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군. 갑시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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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내뵈시며! 아! 아! 이대가 곰잡아겠어! 알았다고 총알같이 띕시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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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란 뭐더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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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윽. 아! 오! 찐. 딱. 나. 아! 어! 하하. 야! 기분좋다! dou! junchen, ıyoruz, ts. 아! 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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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안 돼! 죽고 싶지 않아! 저게 뭐지? 안녕하시오! 이것이 방어! 야생군주! 알았다고 총알같이 띕시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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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죽고 싶지 않아! 겁나는 건 아니겠지! 이봐! 이것은 안 먹으라! 이 자식아! 안 돼! 안 돼! 저리 떨어져! 저리가! 아하하하 병실새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